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29주간 목요일입니다 더불어서 76번째로 맞이하고 있는 경찰의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교구에서 경찰 사목을 하고 있는 김형균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오늘 경찰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강론을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한번 생각할 거리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과 경찰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하느님과 경찰, 무엇이 비슷할까요? 여러가지 생각들이 드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하느님께서 어디에나 존재하시듯이 경찰들도 우리 주변에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좋은 것들을 해주시지만 또 그것을 받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감사는 잘 드리는지 경찰 역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고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나서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감사는 얼마나 잘 마음에 품고 또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지 이런 면에서 하느님과 경찰의 비슷한 점이 있다고 농담삼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늘 우리 주변에 있고 또 필요할 때 정말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경찰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쉽게 친근한 느낌으로 다가오거나 아니면 그들이 하는 직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들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해서 그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를 그 표현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또 그들이 하는 직무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쉬운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 스스로가 본인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신부님 우리는요 감사와 고소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와 고소 사이에 어떤 부분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거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감사하다는 표현도 하지만 어떨 때는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생각하는 기준과 맞지 않을 경우는 또 감사 대신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뜻이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경찰으로서 시민들을 지키고 많은 일들을 해나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많이 상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경찰들을 좀 기억하면서 그들이 올바로 경찰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격려의 한마디라도 던질 수 있는 건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경찰의 날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경찰들이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찰들의 어떤 구호들을 보면 인권경찰이라고 하면서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것이 경찰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많은 경찰들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경찰도 사람인데 제복을 벗으면 시민일 뿐 즉 제복을 입고 있는 시민이 경찰인데 그런 경찰을 위한 인권은 누가 존중해주고 누가 챙겨주는지 바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상처받고 똑같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제복을 입고 있을 뿐이죠 그들이 하는 일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그들도 때로는 목숨을 내놔야 하고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사랑하는 사람 걱정해주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당장 눈앞에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제재를 가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놓는 것이 경찰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이 인정을 못 받고 아직도 손가락질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들이 제대로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올바른 인권 안에서 본인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게끔 우리는 도와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결국 그들이 올바르게 서야 그 모든 혜택이 시민인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경찰들에 대한 인식을 교우 여러분부터 바꿀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경찰 사목을 하고 있는 신부들도 바로 그런 경찰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교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통해 미사를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경찰이신 분도 계실 거고 경찰 가족을 두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는 지인 중에 경찰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경찰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기라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경찰 사목도 언더 서울에서만 21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 경찰들, 경찰의 직분을 수행하는 가운데 신앙을 제대로 챙기기란 매우 어렵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사를 드리고 싶어도 미사를 못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 놓고 딱 정해놓고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죠 모든 경찰서에 경당을 두고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끔 또 지역에 있는 신부들의 협조를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미사를 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했지만 정작 그들은 미사를 드리고 싶어도 근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미사에 참석을 못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여러분들도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셨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기에 이미 많은 신자 여러분들도 그런 고통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미사를 드리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그 방역 지침 때문에 미사에 못 가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방송 미사를 통해서 그나마 위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많이 참으셨던 그런 경험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고통들을 간접적으로 겪었지만 또 분명히 이 시기는 끝날 거고요 그러나 경찰들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크게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할 수 없고 미사를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바로 그런 신앙인들 경찰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신앙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내 주변에 있는 경찰 교우들을 위해서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십시오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끔 또 신앙을 잃지 않게끔 또는 직분을 수행할 때 신앙에 걸맞게 내 신앙에 반하지 않는 그런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들이 가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숙제를 내드리자면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길 가다가 혹시들 경찰들 보게 되면 피하거나 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경찰들을 피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죄인일 경우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피할 이유가 없죠 우리를 돕기 위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주변에 경찰들이 있으면 기꺼이 다가가서 따뜻한 한마디 수고하십니다 이 한마디만 건네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걸 숙제로 내려두고 싶은 게 경찰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시민들로부터 수고하십니다 이 한마디 어렵지 않지만 한 사람의 신앙인을 또는 한 사람의 경찰이 따뜻한 마음으로 상처받지 않고 위로받을 수 있게끔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사람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힘도 들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한 사람을 한 신앙인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 기도해 주시고 바로 그렇게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로 격려해 주시는 것을 꼭 숙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의 날을 맞이해서 그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고 또 신앙을 잃지 않게끔 기도 부탁드리고 경찰의 직분을 모두가 잘 수행할 수 있게끔 지나가는 많은 경찰들 또 내가 기억하는 많은 경찰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 기억해 주시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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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